자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때려주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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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런이 갖고 있는거야 좀 꺼져 좀 일부러 피해받고 있는거야 얘 벤시킬라고 꺼져 좀 그래 일부러 얘 좀 피해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거야 아 제대로 때려봐 그래 더 더 더 그래 김신아 그래 고추 달고 빛이 같이 하는거야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쳐 똑바로 그래 시원하게 치란 말이야 야 막어 얘들아 폴크 막어